하루 종일 여마세요. 하루 종일. 왜냐하면 어떤 한 인격이 주는 애고에 대한 엄청난 이한이 있어요. 인격과 연합할 때 애고가 쉽게 제압됩니다. 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하고 연합도 하는데 어떤 인간적 냄새가 있는 분하고 우리가 인격 가진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건 훨씬 쉽거든요. 상상하기도 쉽고 애고도 더 친근하게 느낍니다. 성인들과의 친교가 우리 애고한테 꼭 필요해요. 그런데 성인들 중에 성인이 말레과의 연합. 자 보세요.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과 내가 한 법신이란 걸 자각합니다. 법신짜리는 하나죠. 참나는 하나죠. 나무아미타불과 내가 하나의 참나다. 한 참나를 갖고 있다. 그래서 그때 이 참나를 자성미타라고 합니다. 네 자성이 이미 아미타다. 아미타의 자성과 너의 자성이 둘이 아니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내 참나를 만나기 위해서도 나무아미타불을 합니다. 아미타불과 연합해가지고 내 참나를 만나는 거예요. 이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해가지고 성령님을 만나요.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만났다라는 이게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을 통해 내 자성을 봤다고 해서 자성미타라고 합니다. 자성 내 참나가 아미타불 참나랑 둘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참나가 같은 참나가 아미타불한테서는 엄청난 전지전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. 내 참나는요. 내 안에서 되게 제약돼 있죠. 내 참나가 인격으로 하연한 게 아미타불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. 내 성령이 밖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신격화도 일어나는 건데 신격화자는 게 아니에요. 지금 내 참나는 내 참나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인격적으로 느껴보려면 아무아미타불이나 예수님을 하시면서 인격으로 가장 원만하게 드러난 분들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. 그럼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내 생각도 바뀌고 롤모델이 생기니까 내 애고도 더 성장합니다. 그분들처럼 생각하고 그분들처럼 울고 웃고 그분들처럼 충만한 에너지 속에서 나도 하나가 돼서 그분들과 같이 살겠다 하는 이염을 하시는 게 딱 한마디로 이런 복잡한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담은 한마디예요. 나무아미타불 하면 여러분 깨어나서 참나가 드러나고 여러분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감정이 자비로워지고 에너지는 충만해지고 여러분 몸 또한 아미타불의 뭔가 하나라고 느껴보세요. 여러분 생각이 진짜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공명하시면서 좋은 생각이 일어나시나요? 참나가 각성되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. 참 이거는 읽어양득이에요. 보세요. 그냥 참나가 각성돼도 좋은 생각, 좋은 감정, 에너지가 동해요. 진기가 동해요. 하지만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참나를 각성하면 아미타불이라는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분의 생각과 더 빨리 뭔가 영합하게 되고 그 지혜로운 아미타불의 감정이 아미타불을 생각하면서 이염을 하면, 깨어나면 더 빨리 여러분 감정이 진정이 되고 자비로워지며 여러분 몸이 아미타불의, 부처님의 몸, 아미타불의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을 하면서 깨어있으면 여러분 몸도요.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 몸에 기운이 동하는 게, 진기가 동하는 게 더 힘이 난달까요? 변화의 폭이 더 커져요. 아미타불의 갑이겠죠. 자, 위대한 성자들은요. 내 이름만 하면 내가 반드시 도와주리라는 원을 세울까요? 안 세울까요? 세워요. 예수님도 내 이름만 빌면 내가 가서 뭐든지 도와준다는 원을 세워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면서 깨어있으면 참나가 주는 거 이상의 도움을 또 받아요. 말렙한테 받는 도움이 있어요. 그거까지 알뜰히 챙겨가시라는. 아시겠어요?